이집션들은 진짜 말을 계속 받고 이런 꼴이 났습니다 하루 더 연장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리세션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맨날 전화 중이고 바빠요 항상 한 사람밖에 없어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예약팀이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연장하고 싶으면 못해요 다음날 아침에 결제를 해야 돼요 되게 이상해 이렇게 큰 리조트에 이렇게 큰 리조트에 시스템이 진짜 이상해 근데 가성비는 괜찮아요 싸니까 두 명이 지내는데 4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640? 올 인클리시브에 만약에 하프 보드면 더 싸요 근데 오늘 부킹닷컴에서 지니어스 되거나 이렇게 추천 링크를 받으면 10% 할인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얘 예약하다가 어디 갔어요 원 미닛 플레이스 하고 여기는 원 미닛을 너무 좋아해 원 미닛이 원 미닛으로 안 끝나는 게 문제예요 10분, 20분 밥 먹어야 되는데 1, 2, 3 또 문제가 뭐냐면 매번 결제할 때마다 잔돈이 없... 아니 호텔에 어떻게 잔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4성급이라는데 말도 안 돼요 1성급?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게 신기하죠 움직이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한 번 고를 때 잘 골라야 되는데 네! 이제 오늘은 후루가다에서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후루가다 바다는 어떨지 후줄근하죠 여전히 점점 후줄근해지는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은 편해하잖아요 저는 다이빙을 하러 왔는데 진짜 제가 낸 가격이 체험다이빙 가격이라면서 프로페셔널 다이빙을 하려면 200을 더 추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한국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했었대요 그래서 괜히 기분만 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페셔널 다이빙 하는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한 30분? 여기서 지체하고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집션들은 진짜 말을 계속 바꾸고 계속 더블체크하고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한 장비를 가지고 돌려쓰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속았어 속았어 아니 이거 옷도 이걸로 줄대요 제가 나 추울 거라고 이거 긴 웨스트로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거라고 크레이지 크레이지 저기 보스예요 보스 지금 다이빙만 사실 50번 넘게 했는데 체험다이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게 되네요 해보게 되네요 재밌게 돼 체험다이빙 체험 필요 없는데 이제 도움이 왕 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요 사기꾼 이집션들 이렇게 또 속여먹냐 속인 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체크를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전 분명히 작업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게 원래 비싼 건데 깎은 거예요 근데 돈을 여기서 지불하게 되었거든요 전화로 하다 보니까 얘가 딱 기분 나쁘게 250파운드에 프로페셔널 다이빙이 가능할 것 같냐 막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가능한데 여행 정보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어봤거든요 얼마야 하셨냐고 다 물어봤을 때 한 시간에 두 번 하고 그리고 점심까지 포함해서 피값이랑 드롭 서비스 다 해주는데 250에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 했던 회사랑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했더니 이런 꼴이 났습니다 이집트의 맥도날드 오레오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24파운드인데 25파운드 냈는데 1파운드 없다고 근데 갑자기 1파운드가 생겼네 1파운드 없다고 뭐 먹으라고 그랬지 무슨 소스 올려줄까? 뭐 소스 올려 1파운드 주는 대신에 소스 올려주면 안 돼?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1파운드가 없어서 소스를 주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땡큐! 오레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비터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비터기 키고 가자고 있어요 비터기 키고 가자 여기는 향수병이랑 향수 에센스를 파는 곳이에요 향수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콕콕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바르는 거 소꿉놀이 하는 거 같네요 여기 에센스, 여기 칸들 여기 라이프 여기 나이스 스멜 인 더 룸 여기에 에센스를 넣고 여기에다가 초를 놓은 다음에 퍼지게 하는 거래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건 좀 특이한 거 같아 향수를 시향 중입니다 이 향수 이름은 아라비안 마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이름은 남세스래요 근데 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야 전 사실 아이폰 충전하러 왔는데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빠를 하나 배우니야 이렇게 아라빠를 하나 배우니야 이렇게 아라빠를 하나 배우니야 그리고 저는 아라빠를 하나 배우네요 아라빠를 하나 배우니 하나 배우니 하나 배우니 하나 배우니 하나 배우니 무색 밴 싫어요? 나 이거 싫어요? 하려면 무색 밴 무색 밴 무색 밴니 무색 밴니 여기에서 몇 살이니? 안다 캄 싸나 이거래요 안다 캄 싸나 왜 갑자기 쑥스러워해 안다 캄 싸나 안다 캄 싸나 안다 캄 싸나 저는 이제 나한테 초점이 안 맞았어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신발 벗겨졌어 어둡죠 어두워 배고파 어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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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